미척자,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실력파 아이돌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보고 포토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반짝반짝. 오늘 의상 자체가 빛이 나게 아주 반짝반짝. 얼굴도 빛이 나고 머리 스타일도 오늘 굉장히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왼쪽도 보시고요. 우리 기자님 왼쪽에 있으니까. 다양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말하나 활동적인 퍼포먼스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역시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이제 괜찮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스트레이 키즈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너무 빛나가지고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의상 컨셉이 어떻게 되나요? 의상 컨셉? 저희가 오랜만에 또 다시 가요대 축제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영광인 만큼 저희가 되게 반짝반짝하게 블링블링. 블링블링하게 준비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어쩐지 오늘 준비를 많이 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무대도 어떤 게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어떤 무대? 오늘 무대는 되게 스케일이 굉장히 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마라맛으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맥길까요? 너무 멋있어서 반하지 마라맛 10단계입니다. 오, 저 너무 기대돼요. 이거 무조건 볼 거야. 잘하지 마라. 네. 자, 여러분 가요대 축제를 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1년 만에 가요대 축제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는 만큼 더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고 또 저희의 재미난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가요대 축제와 함께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무대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면서 카메라 보시고 우리 팬분들에게 아이컨택 부탁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카메라에 얼굴 나왔죠? 서비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앙. 앙.